이번 시간에는 Color Range를 사용하여 셀렉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대화상자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사진의 상하좌우 코너를 각각 클릭해 셀렉션을 추가합니다. 대화상자 하단에 있는 미리 보기 썸네일에서 흰색 부분은 선택이 된 부분이고, 검정색 부분은 선택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OK를 클릭해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셀렉트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눌러 셀렉션을 반전합니다. 현재 셀렉션을 안쪽으로 1픽셀 축소하기 위해 셀렉트 모리파이 컨트랙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컨트랙트 셀렉션 대화상자에서 컨트랙트 바이에 1픽셀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Ctrl J를 눌러 꽃을 복제합니다. 모브 툴을 선택한 후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메뉴를 선택해 사진을 좌우로 뒤집어 줍니다. 왼쪽 꽃을 약간 아래로 이동합니다. Image, Adjustments, Color Balance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P를 누릅니다. Color Balance 대화상자에서 Color Slider를 좌우로 이동해 원하는 색상으로 바꾼 후 OK를 클릭합니다. Color Range는 색상의 범위를 선택하여 셀렉션을 만드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델의 형태를 따라 셀렉션을 만들어야 하거나 복잡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선택해야 할 경우 Color Range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셀렉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Color Range를 사용하여 셀렉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